동작 감지시 LED 점등하기 하드웨어를 구현해 보겠습니다. 하드웨어는 감지 이벤트 확인하기에서 구현한 하드웨어에서 LED를 추가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사용되는 LED는 백색 LED를 사용하겠습니다. 백색 LED를 긴 다리가 플러스이고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입니다. 긴 다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봤을 때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꽂아주겠습니다. 그리고 LED에 과전류가 흘러서 LED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20옴 정도의 저항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. 저항을 마이너스와 같은 라인에 연결해 줍니다.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고 자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와 직접 연결을 해야겠죠. 플러스 부분에 점퍼 케이블을 연결하고 플러스 부분에는 아두이노의 6번 핀과 연결해 주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나머지 220옴의 나머지 다리 나머지 다리 부분에 연결해 주고 그리고 아두이노의 GND와 연결해 주면 예 하드웨어 구현은 완성되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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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